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재미있는 커피용품을 한 개 들고 와봤는데요. 바로 이 녀석입니다. 국내에서는 지금 구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구입을 하려면 해외 직구로 구할 수 있는 제품인데요. 저는 우리 조케도 당근에서 미사용품을 구입했습니다. 짜잔. 재미니 익스프레스 모카포트입니다. 재미니 아니고 재미니입니다. 기역기 생기죠? 그리고 같이 따라오는 게 재미니 전용 잔과 잔받침입니다. 잔이 이렇게 사이즈가 진짜 딱 맞네. 이렇게 올라가는 사이즈입니다. 에스프레스 잔치고는 좀 큰 편이고 룽고나 꼼빠냐나 이런 거 먹을 때 쓰면 좋겠다 싶네요. 저는 당근에서 5만원에 구입을 했고 현재 네이버에 검색해보면 해외 직구 가격 거의 10만원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모카포트를 사실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근데도 이 녀석을 구입하게 된 거는 좀 희소성이 있는 모카포트고 그리고 디자인이 굉장히 귀엽습니다. 아주 마음에 들어요. 뭔가 약간 레고 느낌도 좀 있는 것 같고 자 그러면 일단 가까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우선 이 위에 빨간 부분 검색을 좀 해보니까 노란색도 있는 것 같고 검은색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빨간색이 제일 예쁜 것 같습니다. 뭔가 제일 귀여워요 애가. 이 빨간 부분이 커피 추출 부분입니다. 요렇게 살짝 챗겨서 보면 커피 추출구가 두 개 있죠. 잔을 두 개 넣고 양쪽으로 받아서 즐길 수도 있을 거고 한 방에 받아서 즐길 수도 있을 겁니다. 양쪽으로 받는다면 뭐 이런 형태가 되겠죠. 저는 근데 웬만하면 이 사이즈라면 한쪽으로만 이렇게 받아서 쓸 것 같긴 합니다. 자 이 위에 전부 다 메탈 소재입니다. 아마 알루미늄이지 싶은데 도장 상태나 이런 거는 아주 깔끔하진 않습니다. 지금 손으로 만져봤을 때 약간 우둘투둘한 느낌이 있는 그런 도장인데 뭔가 마감이나 뭐 이런 형태를 봤을 때는 아주 깔끔하진 않다. 컬러감은 그냥 빨간색이 아니라 약간 오렌지빛이 도는 것 같습니다. 제가 눈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그래서 좀 더 예뻐 보이긴 해요. 아랫부분 돌려서 열어보면 요렇게 요쪽부터 보게 되면 요런 게 하나 들어가 있거든요. 위에 손잡이가 이렇게 달려있죠. 요거를 요 위에다가 올려놓고 쓰면 1인용으로 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커피향이 많이 안 들어가게 만들어주는 장치입니다. 빼게 되면 커피향이 많이 들어가겠죠. 요렇게 쓰면 2인용이라고 해요. 요거까지 빼내고 나면 이 밑에 부분은 물을 채워서 쓰는 보일러 부분입니다. 어느 모카포트와 마찬가지로 이 옆에 안전벨브가 달려있습니다. 모카포트를 처음 쓰시는 분들은 아셔야 되는 게 이 보일러 안쪽에도 보면 요렇게 안전벨브가 보이거든요. 이 안에 보이는 안전벨브 요 밑으로 물을 항상 채우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추출구 아랫부분도 보면 필터가 하나 달려있습니다. 요 부분도 분리해서 청소는 가능하거든요. 한번 분리해 볼게요. 요래 살짝 숟가락으로 제끼면 자 일단 요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필터를 통과해서 이 옆에 굴뚝같이 생긴 구멍으로 커피가 빨려 올라가는 거죠. 그 빨려 올라간 커피는 요 추출구로 빠져나오게 될 겁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 부분 지금 열어서 제껴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더 가까이서 한번 보여드려볼게요. 마감이 아 당당하죠. 자 그리고 나사산 부분 이 나사산 부분들도 보면 이 페인트가 얼룩돌루가에 묻어갖고 영벨로입니다. 그리고 이쪽을 제껴보면 꺼칠꺼칠아이 막 아이고 손톱이 드득드득해요. 갈립니다 손톱이 지금. 썩 좋은 마감상태는 아니죠. 그리고 제일 놀란 거는 이 굴뚝 부분 어우 페인트가 보입니다. 얼룩돌루가에 페인트가 묻어있어요. 메이드 인 이태리라고 되어있거든요. 자 이렇게 내 외부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감은 전체적으로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조금 검색을 해보니까 제조국이 덴마크라고 되어있더라고요. 근데 막상 내부에 이런 부품들에는 전부 다 메이드 인 이태리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덴마크에서 만든 건지 이태리에서 만든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정보가 많이 없는 앱니다. 예전에 제가 ITOP 그라인드나 이런 거 리뷰할 때 딱 토출구가 이런 식으로 내부에 도장이 안 돼있어야 될 부분 같은데다가 막 이렇게 페인트가 묻어있고 했거든요. 이 녀석도 또 그런 감성이 있네요. 그때 아이고 중국산 이거 못 쓰겠네요. 막 이런 식으로 제가 했던 것 같은데 예 더 이상 말을 줄이겠습니다. 자 사실 모카포트 중에서 제일 유명한 거다라고 하면 비알레띠를 1순위로 많이 꼽습니다. 비알레띠 모카포트 제가 이렇게 들고 있는데요. 얘도 요 근래 나오는 신제품들은 마감이 굉장히 좋은 편인데 요 신제품을 제외하고 예전에 구형 제품들을 보면 좀 마감이나 아쉬운 애들이 있거든요. 근데 얘도 약간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걱정되는 거는 지금 요 내부에 굴뚝 커피가 추출되는 통로에도 페인트가 얼룩돌룩하게 묻어있죠. 이 페인트가 무의도 되는 페인트인지 무의무 난리나는 페인트인지 그걸 모르겠습니다. 냄새는 아무 냄새도 안 나요. 무의도 되니까 이 안에 발라놨겠죠. 이게 아까 전에 말한 ITOP 그라인더 이런 거하고 느낌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걔는 커피 가루가 갈려서 나오는 통로잖아요. 근데 이거는 커피액이 지나가는 통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찝찝한데 일단 무 보겠습니다. 무 보고 제가 배탈이 나거나 몸에 좀 이상한 증세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놓을게요. 자 지금 이 제미니 익스프레스 제가 한 번도 추출을 안 해봤죠. 근데도 느낌이 좀 오는 거는 요 미니 익스프레스라는 애랑 약간 비슷한 느낌인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미니 익스프레스 같은 경우도 예전에 제가 리뷰를 한 적이 있는데 얘도 이 위쪽에 요렇게 추출구가 달려서 잔을 요렇게 받고 커피를 내리거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 옆에 이 플라스틱 손잡이 같은 게 있습니다. 요렇게 잡을 수 있는 손잡이가 있단 말이죠. 근데 얘는 지금 통잡이 알루미늄입니다. 나중에 불 위에 놓고 끓이면 잡을 때가 아예 없을 거예요. 뭐 행주를 들고 잡던가 그러니까 다 식을 때까지 건들 수가 없다. 그 부분이 좀 아쉬울 것 같고 그리고 이 미니 익스프레스도 제가 느껴봤는데 이런 애들은 추출이 되다가 내가 끊을 수가 없어요. 불을 끈다고 해도 바로 추출이 끊기지 않습니다. 잔열로 인해서 커피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커피를 받다가 내가 원하는 양이 되면 잔을 빼버리는 게 좋아요. 근데 이 잔을 요래 받다가 쏙 빼버리면 쫄쫄쫄쫄 밑에 흐르겠죠. 그래서 여분의 잔을 싹 이렇게 바깥치게 하는 게 좋습니다. 어 근데 저는 지금 여분의 잔을 바깥치게 하기보다는 좀 이따 추출할 때 한 번 보여드리긴 할 건데 다른 방법을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좀 이따가 한 번 보여드리도록 하죠. 자 외관은 뭐 이 정도 봤으면 된 것 같으니까 바로 추출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 보일러에다가 물을 부어줄 건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벨브 밑에까지만 물을 넣을 겁니다. 저는 물을 어느 정도 끓여왔거든요. 온도를 한 70도 정도까지는 맞춰왔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모카포트를 추출할 때 따뜻한 물로 추출하는 게 좀 더 커피가 부드러운 느낌이 들어서 이렇게 즐겨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커피 바스켓 바로 넣어주고 도징링 끼워주고 원두 에스프레소 분세도로 갈아왔습니다. 한 15g 정도 들어갔습니다. 칠침봉으로 한 번 져서 주고 자 그리고 54mm 템퍼입니다. 이걸로 템핑 살짝 너무 세게는 아닌데 어느 정도 힘은 좋습니다. 요래 가지고 위에 추출구 자 잠가할 때는 힘을 줘서 꽉 잠가줘야 됩니다. 자 이제 추출할 때까지 기다려 보겠습니다. 오 추출됩니다. 저는 지금 불을 바로 끄습니다. 추출은 이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잔이 너무 뜨겁다. 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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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뜨겁다. 잔이 빼고 바로 여기 오케이 오케이 어이 잠깐만 내 생각보다 너무 많이 나오는데 그만 그만 제 예상과 좀 달라졌어요. 지금 방금 올린 거는 카스타드입니다. 요새 보니까 이 카스테라 빵이나 이런 데에다가 에스프레소 부어 먹는 게 또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잔을 빼고 나서 나오는 그 뒤에 에스프레소를 이 카스타드에 적시 갖고 무면은 딱이겠다 했는데 너무 커피가 많이 나오면서 지금 지옥에서 온 카스타드가 됐어요. 아주 벗기 싫은 비주얼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다 뜨겁죠? 마지막에 커피가 나오면서 막 옆으로 튀니까 전부 다 바로 말라 비틀어지면서 얼룩뚤룩이 됐네요. 주위도 엉망진창입니다. 일단 지옥에서 온 카스타드는 조금 이따 먹어보기로 하고 커피부터 먹어볼게요. 추출을 처음 했을 때 당시에는 크레마가 제법 뜨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뭐 이래 카스타드하고 뭐하고 난리 치니까 조금 죽었긴 한데 일단 크레마가 뭐 쫓겜은 뜨가 있습니다. 샷글래스에 바로 먹기보다는 요런 애들은 또 같이 주는 세트 잔이 있으니까 요거다 부서고 물을 볼게요. 제 생각보다 커피가 조금 더 많이 나오긴 했거든요. 어 맛 자체는 뭐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에스프러소 머신으로 뽑은 커피보다는 조금 농도는 연해요. 근데 너무 자극적이지 않고 과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적절하게 찐해요. 음 그리고 제가 모카포트를 여러 번 써보면서 느낀 거는 좀 약하게 로스팅된 원두들보다 중강배전 이상의 원두들을 쓰는게 모카포트는 궁합이 잘 맞습니다. 그래야 약간 이런 쌉싸름한 느낌이 나오면서 고소한 느낌도 나고 먹을만 하거든요. 이 상태로 먹기가 부담스럽다 하시면 물에 타먹으면 아메리카노 같이 즐길 수도 있겠죠. 지옥의 카스타드도 한번 먹어보죠. 음 왔다 음 완전히 티라미수입니다. 이게 티라미수지 음 엄청나게 맛있군요. 사실 너무 커피에 절여진 거 아닌가 너무 볼품이 없다 생각했는데 막상 입에 넣으니까 너무 부드럽고 커피에 푹 절여지니까 커피 맛도 강하게 올라오고 아주 좋습니다. 다만 걱정스러운 거는 저 뜨거운 빨간 페인트 위에 이걸 바로 올려서 떼파먹는 이 방식이 맞는 것인가 건강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따라하지 마시고 저는 일단 맛은 있다. 자 오늘 이렇게 제미니 익스프레스 모카포트 한번 사용해봤는데요. 뭔가 이상한 면이 굉장히 많은 애지만 재미가 있어요. 감성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상에서 보시던 것처럼 단점도 굉장히 많아요. 지금 제 옆에 아직 식화한다고 제가 손을 못 대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전용 잔으로 온 얘 있죠. 얘를 처음에 제가 딱 댈 때 느낀 게 왜 이리 빡빡하게 타이트하게 만들어 놓은 거야. 이 생각을 했어요. 굉장히 아슬하게 추출을 딱 들어가거든요. 근데 추출을 한번 해보니까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이 잔을 아마 썼으면 안 튀었을 겁니다. 저렇게 그러니까 잔을 두 개 준 게 한 잔을 대가지고 이렇게 내가 먹고 싶은 망 뽑고 싹 바꿔서 두 번째 잔은 튀는 거 그다 받아라. 뭐 이런 용도로 쓰면 딱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맛 같은 경우는 일반 모카포트 맛이랑 거의 뭐 비슷합니다. 뭐 특출나게 맛있지도 않고 특출나게 맛이 없지도 않아요. 그냥 나쁘지 않은 편이다. 조금 진한 커피를 좋아하신다라고 하면 뭐 비알레티 브리카나 혹은 그냥 에스프레소를 추출해서 드시는 게 더 맞을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뭐 그냥 이렇게 묻고 있지만은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추천을 하기는 어렵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뭐 검색을 해봐도 저 페인트 성분이 뭔지 이런 게 아예 안 나와요. 제가 뭐 검색을 잘 못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마 한 두세 번 더 써보고 저 어디 장식품 같이 이렇게 놔두지 않을까 싶어요. 추출을 계속해서 먹기에는 조금 불안하다. 제가 먼저 써봤으니까 여러분들은 굳이 도전을 안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들 즐거운 홈카페 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바이바이